다음은 동대문구 소식입니다. 동대문구가 2017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.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, 중앙행정기관, 시도교육청 등 3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제도 운영,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3개 분야, 23개 지표를 평가해 시상하게 됩니다.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동대문구는 민원행정관리기반, 민원처리성과, 민원행정운영활동 등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. 특히 개명신고 1일 처리제, 사회정약자 우선처리 창구, 민원행정행복도우미, 사망신고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입니다.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는 신뢰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을 좀 더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